너도 너도 너무들 멋있으십니다 라스트 오더 9시까지인데 괜찮으세요? 네 내가 봐도 나 안 같아 네 뷰티풀 아름다우세요 회장님의 변신은 무지 사람들 있는 데서 그렇게 불러라 네 언니 나 신상 털렸다간 홀려가지고 어린 것들한테 홀리면 영양가 있어요? 회춘하세요 난 회춘하는데 어울리다 겉 늙으면 깃발려서 회장님 귀 보통이요? 저희가 좀 빨아서 얻어 가질래요 말들 잘해 비서들 아니랄까봐 한마디도 안 치고 실례지만 한국분 아니시죠? 두바이에서 오셨어요 저희 바이요 그렇죠? 아랍을 잘하세요? 우리 언니 자주 듣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죄송은 아니시고요 완전 이국적으로 생기셔서 흠 흠 아 감사합니다 전원 오 오 오 오 오 오